누나, 라면 먹고 갈래요? 너와 나 사이를 잇다 혹시 영어학원 다니는 곳 있으세요? 어디서 배울지 못 찾겠네요 과외받으면 빨리 늘 텐데 자, 다 됐어요 이 시간에 연락이 많이 오네요 아, 영어 봐야도 좋을 것 같아서 라면 끓이 쓰는 동안 숨고로 견적서 받아봤거든요 아, 글쎄요? 근데 이건 뭐예요? 숨은 고수? 음, 고수 되게 많다 아, 이 고수분은 흑이도 많고 사진도 있네요 좋네요 숨고요, 숨고 너와 나, 우리와 고수 사이에는 숨고가 있다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 순식간에 연결 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